안녕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조정입니다 6월 학력평가 고1 통합사회 해설강의를 시작합니다 일단 뭐 시험지 자체가 그렇게 썩 어려운 시험지는 아니었을 거에요 다만 몇 문제 정도가 정답률이 낮은 것들이 보이는데 정답률을 좀 취합을 해봤어요 자 그때 보니까 이게 그래도 아무리 고1 시험이다 하더라도 정답률이 60% 인 것도 있구요 52% 인 것도 있습니다 높은 거는 뭐 요즘 없죠 보니까 98% 인 것도 있구요 96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항에 정답률을 한번 더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문제 정도 풀어드리면 그 10문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아주 뭐 어렵다기보다는 정답률 90%에 제 못 미치는 것들 쭉 선별해서 풀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 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이미 선생님이 체크를 해 왔어요 일단 2번부터 차근차근 볼 건데 2번은 1단원에 행복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때 고대 적어드릴게요 고대 헬레니즘 시대 에피크로스가 나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행복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래서 일단은 에피크로스인지 어떻게 아느냐 읽어보면 가장 적은 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치의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별핍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제거된다면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그래서 실제로 에피크로스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빵이 있어요 빵이 있고 치즈가 있다 그러면 빵만 먹어 치즈는 아주 가끔만 먹어 왜? 계속 빵이랑 치즈를 함께 먹으면 치즈의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뭐 강의를 더 들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끊을 수가 없어 매운 새우깡을 정말 좋아하는데 매운 새우깡도 가끔 먹어야 맛있지 매일 먹으면 동일한 정도의 쾌락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쾌락주의자로 분류가 되는 에피크로스입니다 1번 정신적 쾌락보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지속적인 정신적 쾌락을 더 강조했고요 종교적 절대자인 신의 뜻 이거는 중세의 기독교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 욕구분별과 절제 그렇죠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절제 그 다음에 검소한 삶을 살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자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에피크로스라는 이 학자의 이름을 몰라도 이 독해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은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4번 이성의 기능을 발휘하여 모든 쾌락을 제거한다 아니죠 쾌락을 제거하자 모든 쾌락을 제거하자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절제된 쾌락이랄까 단순한 음식도 우리에게 사치스러운 음식과 같은 쾌락을 준다 그래서 쾌락을 모두 없애자 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5번 모든 욕구를 제거한다 이것도 틀렸고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통합사회 공부를 시작할 때 1단원에서 당장 1번 문제 있잖아요 통합적 관점 이 얘기 배우자마자 이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을 텐데 그때 아주 중요하게 배웠던 철학자니까요 잘 익혀두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준비한 문제는 4번인데요 이것도 뭐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86%라서 다른 문제 뭐 90%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낮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걸 우린 지역 조사 과정 각각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조사 계획 수립해야 되죠 지역 정보 수집해야 됩니다 지역 정보 수집된 정보를 이제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서가 작성이 될 텐데 처음에 조사 주제 및 지역 선정 여러분 이거를 한번 진짜로 지역 조사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우리 마을에 오랫동안 살긴 했는데 우리 마을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면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 어디를 조사할 것인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조사 항목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사할 건지 그 다음 조사 방법도 선정한 뒤에 바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고 실내 조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야외 조사로 가겠죠 그리고 이때 수집된 자료를 분석합니다 정리하고 나서 그래프와 주제도 그림 등등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1번 수집한 정보를 항목별로 구분해서 중요한 지리 정보를 선별한다 얘는 언제냐면 A 보세요 이미 수집한 정보라고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난 뒤니까 사실상 D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두번째 인터넷을 활용하여 땡땡 시 인구 통계 자료를 조사한다 이거를 우리는 실내 조사라고 하죠 세번째 땡땡 시의 출생자 수 변화를 통계 지도와 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간 거냐면 얘는 E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문제는요 답이 2번인 걸 고르고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틀린 것들 1번 3번 4번 5번은 도대체 왜 틀렸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다음 네번째 땡땡 시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한다 요게 야외조사죠 여러분 이 야외조사는 진짜 무슨 산으로 들러 강으로 바다로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나가서 인구정책과를 방문한 다음에 담당자와 면담을 하는 것도 야외조사 다섯 번째 땡땡 시의 인구 변화를 주제로 결정한다 이거는 뭐 A여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 골랐고요 나머지 것들도 다 교정을 했네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